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이 한번 DM을 주신 적이 있는데 스나이퍼건, 스나이퍼건에서 한번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스나이퍼건은 어떤 제품을 사야 되냐? 어떤 제품이 좋으냐? 기본적으로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그런 얘기도 있어요. 새도 맞춰서 잡을 수 있느냐? 또는 예를 들어서 동물을 맞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절대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 이렇게 동물이나 고양이, 개 이렇게 맞추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 안전한 장비를 착용하고 고글이나 이런 것들 착용하고 게임을 하니까 이거는 레저스포츠로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비비탄총을 가지고 이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특히 이런 서바이벌용으로 세팅이 된 고탄속으로 게임장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된 총을 가지고 사람을 맞춘다든지 또는 동물을 맞춘다든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그 동물이 유해 동물일지언정 그렇게 맞추는 거는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시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 많아요. 제 유튜버 DM뿐만 아니고 어떻게 우연찮게 뭐 샵, 부산 같은 경우는 이아비 팩토리라든지 궁기식코리아에서 저를 만나는 분이 있는데 쇠구슬 넣고 쌓았을 때 쇠구슬로 차 유리 깰 수 있냐? 막 이런 것들이 탄창에 넣고 쏜다는데 절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잠시 영상은 나왔습니다. 요즘 뭐 쫄짐 뜸한데 요즘은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이삿짐에 에어소프트건이나 실총탄피 이런 것들을 숨겨서 들어오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항상 우리 양지에서 건전하게 있는 취미생활을 하는 우리 유저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이줄만 하면 또 나오는 거 있죠? 이 칼라 파트 칼라 파트는 항상 사진을 찍든지 영상을 저처럼 촬영을 한다든지 할 때 항상 이렇게 칼라 파트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칼라 파트는 항상 지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선진 사회에 사는 유저 입장에서 내가 에어소프트 게임을 즐기고 에어소프트건을 수집하는 만큼 또 지켜야 할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간단하게 뭐 그런 얘기 한번 하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뭐 짧은 영상들도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항상 이렇게 리뷰라든지 긴 영상들만 올리면은 저도 지치고 보는 분들도 너무 영상이 길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짧은 이렇게 근황토크 얼마 전에 올렸던 근황토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총은 VSR10입니다. 마루이 VSR10에 메이플리프, MLC 스톡에다가 메이플리프 아웃바렐 보통 마루이 VSR1 아웃바렐은 앞으로 가면서 좁아지는데 그게 좀 보기 싫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나온 거 그리고 이 앞에는 이 제품은 RS33이라는 맞죠? RS33이라는 부산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GSMC라는 MCX 이런 회사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에서 나오는 RS33이라는 통통 소리가 나는 소음이 나요. 원래 전동건에 달아 쓰다가 칼라 파트도 할 겸 이렇게 제가 스나이퍼건에 이렇게 장착을 하니까 되게 소리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 제가 이 짧은 숏바렐을 달다 보니까 이너바렐이 이까지 튀는 거 나와서 이걸 가리더라고요. 이까지 튀어나와 보기 싫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제가 잘라버리려고 하다가 마침 이게 있어 가지고 이걸 달아봤는데 상당히 칼라 파트 역할도 하면서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좋습니다. 이 제품은 세팅한 지는 오래됐는데 이거 이렇게 스톡도 이렇게 접히죠. 스톡도 접히는 이렇게 짧게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이 앞부분도 이렇게 접히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위에 덮개는 제가 까만색을 못 구해서 이렇게 탄색을 이렇게 이 덮개를 달아놨는데 이거 아마 중고장태에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구하기 힘든 거니까 혹시나 파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한번 뜯어서 다시 블랙으로 도색을 할까 싶어요. 도색 락카 제가 예전에 사는 락카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 좀 락카치를 하면 이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DM으로 왔었어요. 제가 이런 영상 절대 에어소프트건에 쇠구슬 넣고 동물 맞추면 안 됩니다. 그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